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. 글로벌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이시죠. 자 3위는요. 싹쓸이구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 1위 방탄소년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방탄소년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방탄소년단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오쇼쇼쇼 안녕